로버트 솔로 렌즈는 수학적인 개선을 위해서 대표적인 가구가 섭시대에서 역후 충족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런 상태를 벌리있어 즉 축복상태라고 불렀다. 현재도 경제적인 가능성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렌즈의 분석에 일부 작업을 받아서 에세이를 썼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다. 이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케인스는 1930년 당시 미국의 대공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에서 언급한 낭비와 혼란의 대부분은 1920년대 후반 영국인들의 주된 골칫거리였던 영국의 장기 불안과 관련되어 있다. 케인스가 경제적인 가능성을 썼을 때에는 그는 그가 일반 이론을 통해서 소개할 체계적인 개념들이 아직 정립되기 전이었다. 이 책은 저로 단기적인 그것이 경제 문제를 다룬다. 하지만 그 개념들은 국민소득소비투자저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케인스가 경제적인 가능성에서 장기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는 데 분명 도움을 썼을 것이다. 그 기운을 생각해 볼 때 이 에세이는 아마도 총리한 학생 미래의 은행과 고위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맹민하고 때때로 극단적으로 사원을 공유해 볼 수 있는 재치 넘치는 경구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스키이 될 스키는 케인스가 그런 자유로운 스테이를 청중 앞에서 선 경제학자의 연출처럼 형식적이고 억제된 표현 방식보다 선호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케인스의 에세이를 그 경제학자의 글로 읽어야 한다. 그의 길에는 경제학계 권위자들에게 드리는 조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독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케인스는 미래에서 2003년의 어떤 것들을 정확히 예측했던 것일까? 그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는가? 아니면 얼추 비슷한가? 어떤 경우든 케인스가 그런 분석을 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합당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우리 왜 손녀,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인 가능성에 대한 다른 어떤 적절한 말을 했어야 할까? 우리는 케인스의 예측의 초기와 후국이 자본주의 사회적인 도덕적인 성과에 대해서 그가 고수했던 견해들도 포함해야 한다. 외자함인 기업과의 열정, 탐욕, 체계적인 부당함 같은 것들은 분명 미래 세대가 겪을 일이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정식으로 경제적인 가능성을 썼지만 나는 그 이메일에 있는 경제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 한다. 수세기 동안에 더디게 진행되거나 나타나지 않았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 및 자본축적의 역할에 대한 케이스의 일반적인 언급들은 상당히 현대적으로 들린다. 경제적인 가능성에 나오는 몇 개의 문단을 보면 일단 경제성장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들은 생각할 길이 없다는 로버트 루카스의 말이 떠오른다. 그렇지만 케인스의 예측이 있고 이미 4분의 3세기 흐른 지금 인류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의림없는 말이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케인스는 자본스톱의 연근 성장률을 2%로 봤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정체 문제일까요?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그는 또 기술적인 효율성이 매년 적어도 1%씩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표준 계산법을 사용하면 총 생산량이 매년 1% 정도씩 늘어나게 된다. 물론 세계인구는 1930년 이후로 안정화되지 않았고 사실 안정화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런 경제 문제 해결이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본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아 인구 수평화는 그저 빠른 계산을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쉽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맞는 말이지만 이런 간극은 케인스와 동료 학자들에 대해서 여건의 실린만감을 안겨준다. 앞서 언급한 인형문에서 케인스가 말한 인류인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나 심지어 남부 유럽인들도 배지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제목에서 말한 우리 선자 선녀들도 좋은 환경에서 뛰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은 영국인 후성들과 국한된 것 같다. 만약 케인스가 이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는 분명히 오류를 인정하고 통상적인 해명을 했을 것이다. 그러더라도 케인스의 예측의 배경에 유리계 논의대상의 범위가 암묵적으로 협소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핵심은 인구 증가에 관한 단순한 상술적인 계산이 아니다. 1930년 이후로 지금까지 대부분 세계지역에서 자본적적화 기술 발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개발 경제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다. 세계 손자 손녀 대부분은 여전히 가난하고 2030년에도 계속 가난할 것이다. 성장이론의 관점에서 보아도 개선에는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 그는 실물 자본소득 1년에 2%이 축적된다는 대략적인 설정적 판단을 근거로 먼 미래를 전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는 그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이는 자신의 손자 손녀 세대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이다. 하지만 그처럼 암울했던 시기에 선진 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은 뒤에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나는 먼저 케인스가 윈체스터 대학의 에세이 학회에서 연설했을 당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제들부터 덜어보자 한다. 그는 저만간 제 100년 후가 아니라면 200년 후에라도 자본적적과 기술 발전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회로를 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아주 작은 노력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초장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낼까?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노동 저축 투자 발명 같은 활동들이 경제 발전이 고욱 필요했다. 또 그런 활동들이 케인스가 축제라고 말한 행위로 시장 경제에서 지속되었다. 노동이나 발명에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고 도전이 발명을 한 것처럼 말이다. 케인스가 혐오한 것은 탐욕과 돈에 대한 갈망이었고 자본적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동인에 의해 작동한다. 케인스는 그런 생활 방식에 대한 반감을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드러낸다. 돈에 대한 애정은 좀 역겨운 병이고 정신과 저물에게 맡겨야 할 질병이나 범죄에 가까운 성향이다. 그런 혐오할 만한 동기가 2030 년 이후에 사라진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까 또 지난 75년간 우리가 겪은 소득 증가의 경험은 그 자리에 들어설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줄까 케인스의 바람은 우리가 삶에서 보통 더 훌륭하다 말하는 것들을 육성해서 그것들로 우리의 여과를 채우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너무 걱정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모두가 모차르트 뉴턴 라파엘 프루수트가 될 필요는 없지만 역속 물주의에 또한 매력적이지 않다. 어린 나이의 놀이가 시를 쓰는 것만큼 근사한 일은 아닐지라도 즐거운 놀이는 분명 좋은 삶의 일부이다. 케인스가 영화, 텔레비전, DVD, 대중음악, 관광, 골프 같은 인터테인먼트 산업의 급성장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흥미롭다. 하지만 해롭지 않은 케인스의 여과의 구체적인 용도를 일일이 논하고자 에세이를 쓴 것이 아니고 그의 주된 관심은 선택을 잡는 동기와 생각의 구조였다. 제 미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수백만 명이 2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연령하는 세상에 심지어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적절한 음식이나 주거지를 마련할 비용은 물론이고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어 허둥이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일하는 상황에서 케인스의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공허하게 들린다. 나란 이런 측면에서 경제학적 마지막 논평을 하고자 한다. 케인스는 미래에도 사람들이 적어도 몇시간은 유용한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성향이 예다하담 즉 인간의 내재된 성향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케인스가 상상했던 손주와 손녀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는 그렇게 유용하다고 할만한 의의도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인간은 내재된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일다시간 정도는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 안 봐도 케인스가 얼마나 옛날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케인스의 시나리오처럼 모두가 1년에 4주간 휴가를 쓴다면 1년에 총 720시간을 일하면 되는데 이는 현지의 서구 유럽인들 평균 노동시간의 절반이 안되고 미국인들의 노동시간과 비교하면 그 절반을 한참 윗돈다. 나에게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손자가 있는데 이해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그의 예측은 어디서 빗나간 걸까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평균 노동시간이 현격히 차이 나는 이유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 그 문제가 구조적인 분배의 문제가 아닐까요? 네. 국민의 태도가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좀 더 평균 인터넷 인터넷 글은 고가의 컴퓨터 화면으로 읽을 수 있으며 골프는 비싼 골프채로 즐길 수 있다. 있는다. 그리고 운전을 하려면 고가든 저가든 자동차나 워터보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역성물 근성은 아직 과시적인 소비를 이기지 못했다. 이제 임금에 대해서 그렇고 배경에는 기술적인 장치들이 얽혀 있다. 아마도 그 환경에 기술이 계속 진보하고 고용 대비 자본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일 것이다. 소득 분배와 임금 2억의 저작은 자본이 노동을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 대체 작업이 생산 중에 바로 일어나든 아니면 소비가 노동 집약적인 상품으로 옮겨가는 중에 일어나든 마찬가지다. 퀸스 답은 꽤 명확해 보인다. 우리의 손자, 손녀 혹은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진정으로 생존 가능한 세상에서 살려면 자본의 소유가 민주화 되어야 한다. 만약 자본이 주된 소유의 유일한 원철이 된다면 중요한 이들 모두가 자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자본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많다. 그 장치가 강제적 저축이든 보편적인 배당이든 연기금의 확대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독창성과 성성력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이 진전되지 않았다. 다행히 케인스와 반대로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윈체스터 대학과 캔브리 대학에도 희망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세상이 돈을 긁어 모으는 다른 백만 장자보다 더 앞서기 위해 고군 분토는 백만 장자들로 가득하다면 케인스는 여전히 불행할 것이다. 나에게도 그런 사회가 끔찍하기는 마찬가지다. 또 케인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모두 캔브리지 사도처럼 사는 세상도 달갑지 않다. 경제적으로 행복한 사회에서도 다양성은 삶의 흥취를 더하는 향신료와 같다. 나의 화도인 형평성 구혈의 문제가 수정된 경제체제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 재분배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이런 사회가 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어려운 시간이 필요하다. 이분이 좀 잘 보신 것 같네요. 케이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